형이 그 손가락 잘랐을 때 나 형용 많이 했어요. 그랬지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. 형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내 무서웠어요.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나도 그럴 수 있을까. 복잡해지대. 그래서 형이 이 바닥 떠난 다음에도 형 생각하면 깜깜해지고 해서 형 찾아가기도 좀 그렇더라고요. 안다.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. 경우야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결심이 아니라면 너도 손 씻기는 힘들 거다. 누가 손 씻겼다고 했어? 나는 형처럼 못 살 거야. 손바닥만 한 가게에서 여자랑 둘서 죽자고 돼지 창조나 바라본 나 못 살아. 미안해. 뭐 때로 집권해서. 네가 정말로 그 여자를 좋아한다면 너도 네 인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. 네 인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. 네 인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. 네 인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.